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드로이드에서 버직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에뮬레이터는 termux?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앱을 하나 찾았거든요 termux.com으로 들어오셔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그럼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버직스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달할 수 있어요 pwd, 현재 디렉토리가 뭐냐라는 명령이거든요 저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ls,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줘 라는 명령인데 현재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이 없다면 여기 보면 위에 적혀 있죠 pkg, 인덱스 pkg, 패키지 약자입니다 패키지는 프로그램과 같은 뜻이에요 install enter 그리고 한 칸 띄우고 nano 라고 하고 enter 를 치면 nano 라는 프로그램 뭔지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거거든요 설치하는 화면이 뜨는데 저는 미리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yes, no 를 물어볼 겁니다 yn 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서 y 를 누르고 enter 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nano 하고 enter 를 치면 이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윈도우를 치면 메모장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떠요 여기다가 제가 hello bo zix 이렇게 하고 enter 를 치면 한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저장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밑에 exit 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 프로그램을 끄는 방법이거든요 앞에 위로 가는 꺽쇠가 있는 것은 Ctrl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x 를 누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키보드에는 그런 기능이 없을 거예요 Ctrl Alt와 같은 근데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게 또 있네요 Hackers 여러분 이제 해커예요 해커라면 모름지기 이런걸 써야죠 Hackers 키보드라고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 앱을 설치하면 이제 키보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한번 키보드 바꿔 볼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Hackers 키보드를 선택하면 제가 이미 키보드를 켜 놨기 때문에 바뀌는게 없지만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에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 있죠 저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설정을 좀 바꿀 수 있어요 그 설정 중에서 쭉 보면 제가 대충 보니까 Landscape 모드 풀 스크린 에디터 Landscape는 이제 가로로 확장되는 모드거든요 즉, 스마트폰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키보드가 화면 전체를 쓰도록 한다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을 키시고 그리고 나가 보시면 이렇게 회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가 있죠 Alt 키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요 x y 입력하고요 파일의 이름 hello.txt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꺼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ls 엔터 치면 hello.txt라는 파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우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